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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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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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더 추억하는 린 jego입니다 우리 아까 이렇게 참 좋다! 장점 한 마리 질문 해 주시죠 저희 아까 보수님이 굉장히 좋아 도수님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은 사람은 뭐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뭔가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주시기도 하고 그중 다 부러지지 않나요? 황바 대표시잖아요 이 반찬마 혹시 댄스 한 번 가능할까요? 우리 건축학과 신생분들을 위해서 이형만 박수에 댄스 한 번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학군동비 신발을만 한 번 준비해주시길 바라봐요 박수 한번 댄스 해라 박수 한번 댄스 해라 내가 바로 건축학과 내가 바로 건축학과 포함대과 클로즈 클로즈 난리가 났어 아 좀 나 경기를 일로 남았어 경기인데 대변에 화가 많나봐 완전 다른 사람이 댄거 있는데 예? 나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 지금 보이시죠? 얼마나 잘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긴장하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고객님 너무 잘해주세요 고객님 순서 밖으로 난리 났잖아 네 평소에 이제 최대한 잘해줘 오늘 또 오빠 시절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신입생들도 그렇고 너무 다 좋은 사람들이지 않나요? 아 사람들이 좋다 우리 형빈님도 좋은 사람인가요? 어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형빈님이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판단으로도 될까요? 어 왜왜왜왜 어떤걸로 뭐 앞에 다 짤어요 뭐 안 틀어도 될까요? 형빈님이 나 이런 사람이라 짤리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짤리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오케이 감독님 음악 추스로 감정 백션 팀까지 술 같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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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옆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형빈이 비교하세요 아 형빈님 형빈님은 제가 볼 때 진짜 춤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어 태연아 수업 쳐준거 같애 맞아요 어 근데 너무 잘해줬어 진짜 착하니가 한거 같애 예예예예 실내 건축관 어떤 장점이 좀 있나요? 우리 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예 저희는 그저 이런 공간을 나만의 생각으로 이쁘게 만드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야 아 아 아 아 다르다 다르다 멘트가 달라 예 오늘도 우리 원철이 여기 나만의 등간이 준비돼 있어요 여기를 예쁘게 한번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애 원철이 아 바로 짧게 짧게 그냥 이제 또 심생들 앞에서 포부를 보여주는 자리 아니니까 예 그저 좀 가라갈까 원철이 예 예 오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가자 신랭건축관 야 이게 바로 신랭건축관 이게 바로 신랭건축관 댄스 신랭건축관 댄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또 궁금하다 이거 어떤 춤이었나요? 허리춤을 보여줬고 여기는 흔들군데 몸을 저기 보고 처음 보러 춤면 처음 보러 춤면 처음 처음 처음으로 춤면 아 오늘 또 처음 처음으로 춤면 드리면 안 돼 지휘생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 아령 아령? 오 아령? 오 아령님 3대 몇이세요? 그러지 않고 아 그래요 아령님 아령님 그래요 아령님 근데 부끄러움과 좀 다르게 선글라스까지 준비해왔어요 다시 넣어 다시 넣어버리네요 아 그래요 7위생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번에 신선생학과인데 신선생학과인데 신선생학과는 인원수도 적수나 전화력이 좋고 다 좋은 사람들로 모인과입니다 아 신선생학과는 우리 아령님도 신선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학교생을 안해본 과 대표네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부담이 좀 아 우리 선배님들 무대를 보고도 저렇게 쳤는데도 부담이 냈어요 아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령님 어떻게 좀 오요요요요요요 그래도 이제 과 대가 나왔으니까 우리 신선생학 어디있죠? 신선생학 우리 아령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지 과 대표를 나왔으니까 차라리 잘 부탁한다 오랫에 잘 부탁한다 짧게 혹시만 할까 지금 생각 오케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령이 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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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령이 뭐야 아 야 뭐야 야 아령아 아령이 인사 없이 왜 안을라 그래 왜 안을라 그래 왜 안을라 그래 인터뷰는 마무리해야지 아니면 아니 근데 솔직히 조금 이렇게 춤을 좀 처음보신 것 같은데 아 처음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좀 상대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요 아령님 이제 친구들이랑 박수 한 개 있어요 같이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령님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맙습니다 네 고맙 infer Isaac 고xxий . 와 멋있다 멋있다 nasty 반중기 시민 세енты 앞에서 5라운맛 잘 부탁하자 inh in 어쨌든 짧게 아니 뭐 다른 게 있으면, 개인기나 이런 게 있으면 바꿔도 돼요 짧게 한번 가보겠다 오케이 가보는 것 같습니다 가보세요 여러분! 치우세요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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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근데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내가 보는데 고민을 한 100번 한 것 같아 그걸 처음 알아 공을 아는데 처음 알아봤다가 친 것 같은데 너무 잘 이겼어요 이 경우는 네 자 우리 칠새베리 타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제가 말하기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어 앞으로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리로 박수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단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판단 모셔보겠습니다 한 번 네 어 저희 홈탈방담과는 어 굉장히 사양이 넘어지고 한 번이로 아 사랑 사랑 사랑이 넘치는 거다 네 학교 다니면서 사랑 많이 받으셨나봐요 맞습니다 이제 사랑을 베풀 되죠 네 어 제가 한 번 무대에서 베풀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저희 신분이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음악 출시로 가자 전plin 오 오 오 가자! 가자! 친구들 가자! 오! 야!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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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 야! 야! 박수! 오! 주인공은 가슴의 나온 몸이었습니다. 집에 일어나고 가겠습니다. 오! 오늘 베스트 댄서였어요. 춤 제일 잘 췄습니다. 아니야! 안녕하세요. 힙합과 과대표 안지현입니다. 이때만 기다렸어. 이때만 기다렸어. 아, 지현님. 힙합과 벗어난답니까? 어, 저희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 춤, 배우고, 연기, 뮤지컬, 미리, 작편곡 같은 다양한 거를 하면서 모두들 잘하는 운렘받으로 이제 고집한 기록입니다. 이야! 자세가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네. 우리 케이팝 학과만의 이런 특장점! 하나 있다면? 저희는 일단 신설이라서 다 새거에요. 다른 분은 또 새거야. 아, 다 신설이라 새거라서 좋다. 아,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벌써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케이팝 학과. 아니, 우리 지현님! 케이팝 학과 아닙니까? 뭐 하나, 갈까요? 추억! 추억! 지현이 원하는 곡이 있어요, 혹시? 네.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장미노? 잘 괜찮아요? 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팝 학과의 명예를 열고 지현이만 한번 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따른 케이팝 하고 다른걸로... 어, 지금 옆에서 재오님이 너 퀸과 그렇게 죽은걸 안 있는데 아, 그렇게 오래가지고 크로 Schon Bye ! 자 그러면 이게 뭐 확 그게 안되는데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다시한번 다른음악으로 K-POP 제외 바랜컷으로 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지금 깜짝 놀렸네 지금 아니 무슨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응? 어쩐지 내타이 내타이한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요 우리 또 실생분들하고 학교하셨는데 마음을 쓴 얘기 있어요 실생분들한테 아 입이 너무 즐겁게 잘 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저희 곧 축하 무대 나오니까 많이 호흡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웃고 재미있게 나오는데 단 한 사람만 표정이 굉장히 안좋아지고 다 버텨야 되나 이런 표정으로 기다려오겠습니다 볼륨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응급구조과 과 대표 맡고 있는 최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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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해요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응급합니다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예 이 분위기 살려내야 되거든요 시현님 안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시현님은 할 수 있어 응급구조과 특참작구과 이거 참 좋다 그렇게 있다면 저희는 이번 연도에 개설된 신선학과여가지고 모든 교실이든 책상이든 의자든 전부 다 새거입니다 아 오래 신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신선가면 우리 시현님도 1학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어 아 그럴 수 있죠 예 아 왜요 왜요 저도 너무 헛죽해 보여서 예예 예 이제 이 분위기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예 어떻게 한번 살려내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CPR 필요하거든요 시현님 한번 갈까 안될 패기라도 가야지 예 마이트되고 격타요? 어 갑자기 격타를 아니 저희 그 손탈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아 아 손포장 없다니까 아 그런게 없어요? 아 어느 누가 손팔을 들고 댄게 되니까 시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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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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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만히 나 이런 친구 처음 봤어 가만히 계셔가지고 뭐 하신 거죠? 네 말씀 한 번 했어요 말씀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시현님 저 여기 환자 발생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시현님이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쉰다고 빨리 시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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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못 찾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그래 시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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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